누가 뽑을까요? 정보 확실해? 정보 확실해? 아니요. 이런 거는 자신감 있게 뽑아야 돼. 지민이 흰의 똥소 아니야? 지민아. 너만 아니면 될 것 같아. 그럼 한번 믿어보자. 오케이. 자, 여기 와서 공개해 주시죠. 이런 거 애매한데. 자, 뭔지. 확실해? 오픈. 내 마음을 읽어줘. 내 마음을 읽어줘. 스피드 퀴즈 아니야? 스피드 퀴즈? 지민이가 뭘 하는지 알아맞히는 그런 거 아니야? 저희가 3가지 레시어를 줄 것입니다. 레시어를 듣고, 상승원에 1분 명 모두 다른 포즈가 나와야 합니다. 아, 진짜. 이게 더 어려워, 진짜. 이것은 조금 다르다. 다른 걸로. 그런데 예를 들면, 하트 이러면 하트가 7개. 하트가 달라요. 하트가 아닌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죠? 하나 해봐. 한번 해줘야지. 하트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이런 걸로 하면 괜찮은데? 어, 괜찮은데? 오오오오오오오오. 너 뭐야? 둘이 둘이 똑같네요. 둘이. 나는 한 손이야. 나는 두 손. 나는 한 손이야. 다른 거지. 아무튼 나는. 전부 다 달라야 되는 거야? 너무 어렵지? 우리 멤버 두 명을 빼고. 김태웅이 좀 웃겼어요. 어떻게 하세요, 그렇게 하세요? 하트. 그래, 그래. 가자. 우리 믿지? 믿어? 믿어? 믿잖아. 믿잖아. 사실, 믿지, 믿지. 믿어요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, 저희. 우리 믿고 가자. 믿는 게 아니야. 처음에 출연하겠습니다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달려라, 방탄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달라, 달라. 달라. 뭐가 달라야, 똑같이 그게. 왼발, 올발, 다른 건가요? 나 손이 앞으로 가있어. 오케이, 여기까지 연습 문제였고. 달려라, 생각이 안 나네. 이건 피해야지. 이건 피해야지.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? 차 옆으로 하자. 누구 중 한 명은 다르게 할 줄 알았어요. 나도 나도. 나 신나는 거야. 그게 너랑 나랑 관련해. 잠깐만, 그럼 식사하는 거 하는 사람 한 명이 담당해. 그래, 식사하는 거 한 명. 진영해야지, 진영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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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실패하셨습니다. 실패? 실패? 언제 실패했지? 마지막으로 실패했지? 마지막으로. 마지막으로. 여러분, 도전을 외치면. 오케이. 도전. 좋아요, 도전. 그런데 이건 성공했어도 저도 안 했었지. 여러분, 다 같이 합시다. 하나, 둘, 셋. 도전. 가자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가자. 여러분, 도전을 외치면. 이거 진짜 다른데. 다 다른데. 다 다른데. 이건 다르다. 하트다. 오케이. 너무 뭐야? 하트. 하트. 도전을 외쳐. 도전, 도전. 도전. 아니, 도전을 외쳐야해? 단 한 명. 여러분, 단 한 명. 하나, 둘, 셋. 도전. 좋아. 좋아. 의심하지 마. 앙팡매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좋아. 무릎을 왜 그렸습니까? 다른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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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도와달라고. 도와줘요, 앙팡매. 도와줘요. 도와줘요, 앙팡매. 도와줘요, 앙팡매. 너 진짜 창의적이다, 그렇지? 지민이 그거. 네. 진심이 뭐였어요? 우와. 내가 볼 때, 이것은 다면력이 아니라 움직이기 재배인 것 같아. 네. 자, 하나만 더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? 이제 어때요? 성공? 네, 성공. 아, 쉽네. 진짜?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? 야, 오늘 빨리 뛰기. 야, 오늘 여섯 시간에 퇴근하겠는데? 네, 꿈보다 해보니까. 진짜 우리는 퇴근을 위해서 집중해서 합니다. 하나, 둘, 셋. 도전. 도전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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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용이. 오, 딱인데. 오, 딱이네. 오, V. V. 제이홉 발로 V를 만들었어요. 오, V. 오, V. 내가 V이야. 그리고 너는 너가 V다. 그러니까. 너가 V다, 내가 V다. 야, 이게. 야, 이게 한 사람만 나오는 게. 그치. 내가 V다, 너가 V다. 아, 다 된 거 아니야? 그러면 지민이 뭐였는데? 성공. 성공? 성공? outstanding. 잘 보다. Lederman managed to win them. 네가 veut, 네가이가 . 잠깐만요. perpetual樹 1 hex. 아 맞아, 정말、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